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특히나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해진 말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은 공판 청구 이전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다가 알리는 행위로써 과거의 조국 사태가 한참일 때 많이 언급되었던 말이며 이번 정권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편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면 항상 들먹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었고 이를 들먹이면서 검찰이 이를 위반을 했다느니 언론하고 검찰이 유착을 했다느니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법조계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 등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사실상 권력자들만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력자만 보호하는 기묘한 법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지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흉유한 사건들에 대해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 예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들을 비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인간의 탈을 쓰고 저지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반성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해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이 보도가 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저지른 사건들에 대해서 보도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희한하게 피의사실 공표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현재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여당이라든가 좌파 학자들 사이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 사람의 탈을 쓰고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 감싸고 돌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인권이라든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저지른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당연히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권력자들의 추태를 감치기 위한 방패가 된 것이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법률적인 근거로 보면 형법 126조로서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공판 청구 이전에 외부에 알렸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조항이지만 사실상 지금 완전히 사문화된 조항이고 실제로 이 법을 적용받아서 처벌된 사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언론과 국민들 역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나 권력자 그리고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두고 어느정도 관행이라고 받아들였고 또한 이번 정권 역시 전정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가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 정권의 기조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극적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는데 조국과 그 일과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여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후부터 수사 내용하고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집권 여당 정치인들하고 조국의 지지자들은 그동안 입에 담지 않았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거론하면서 조국과 그 일과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피의사실 관련 보도가 쏟아진 것은 조국 사태 때가 처음이 아니었고 이전부터 분명히 있었으며 조국 일과 수사를 총괄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한동훈 검사장이 이보다 불과 1, 2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도 피의사실 보도가 쏟아졌지만 당시에 피의사실 보도에 대해서 오히려 갈채를 못했던 여권이 조국 사태가 발생을 하자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사실 보도는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갑자기 꾸지기 시작을 한 것이고 조국 사태와 내로남부를 떼어놓기 힘든 관계이지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태도만큼 내로남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많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조국 사태 이후에 아예 대놓고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일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으며 2019년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을 했고 종전까지 명칭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정의 이름만 보더라도 정보공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규정의 취지는 너무나 간단한데 이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제기 이전에 수사 관련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수사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수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한 사항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에 대해서 이게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고 속보이는 규정이다라고 꼬집고 있는데 이 규정은 도입이 될 때부터 검찰 더욱 명확하게는 인사권 등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와 청와대 뜻에 따라가지고 정부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고 실제로 새로운 규정의 도입으로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차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검찰은 수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한 후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일정 범위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사건, 감시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처리하고 싶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점이고 검찰이 수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떤 수사정보도 외부로 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특히나 현재와 같이 검찰이 완전히 권력에 장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느슨한 과거에 수사공보준칙의 근거에 공개가 허용되던 정보나 관행에 따라서 언론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마저도 검찰이나 법무부가 원할 경우에는 이제는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현재 직권세력이 법무부나 검찰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직권세력이 어떤 사건을 공개를 원하고 어떤 사건의 공개를 꺼리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이미 권력자들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것은 몇몇 사례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N번방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수사실무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수사 내용을 상세하게 브리핑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 삼성전자 이재훈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도 수사실무자가 카메라 앞에서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에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며 이 외에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흉악한 사건들에 대해서 비슷한 태도를 취했지만 권력이 연류가 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법칙을 피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지검이 원전 폐쇄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현지 공무원들을 구속을 하고 불구속 기소할 때도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적이 없으며 라임 사건이라던가 뭐 이 외에도 청와대라던가 이번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엮여있는 사건들에는 어떤 경우에도 속시원한 수사 브리핑을 들 수가 없었는데요. 이쯤 되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이후에 정보 공개 여부가 권력의 취향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팩트라는 것에 반박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이 모든 내로남불은 딱 하나의 원칙만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권력자들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며 힘 있는 사람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입마금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동시에 힘 있는 사람의 적대자나 힘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보호해야 하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본권이지만 지금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힘 있는 사람의 기본권만 주턱해 보호를 하고 있고 조국 사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정파적인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강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우려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과 국민들의 알 권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가치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피의사실을 선택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이유로 사실상 수사기관하고 정부의 뜻대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규정조차도 권력과의 거리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은 가장 피해야 될 일인데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 현실화되버린 상황이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은 힘있는 이들을 위한 입막음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권력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정부가 교체가 될 것이고 우리 편이 힘을 잃으면 자의적인 원칙 적용의 피해자는 본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모두가 공평하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모두의 알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공익적인 피의사실 보도를 현실적으로 절충해야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 행태부터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에서는 권력자들만 보호하는 기묘한 법이 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